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대학교에는 방역당국이 이동식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숨은 감염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5명 중에 1명은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 안에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학생과 교수 등 지난달부터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9명. 대부분은 가족, 지인과 접촉으로 확진됐지만 5명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 얼마든지 숨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젊은 분들이고 활동량이 많고 또 지역사회에서 동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접촉자도 많을 거고...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세입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20.7명이 확진됐는데 앞선 한 주간 하루 평균 30.4명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부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는 20%로 한 주 전 19.2%보다 높습니다. 감소세 속에서도 숨은 감염자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 방역 완화에 대한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숨은 감염자와 함께 빠른 확산 속도로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